자랑하나 마나 아디나야라 그 그 자야해 바랏뜻박야리따 반가워 헬로 비유스 헬로 섭스크라이버스 너희들도 코로나 조심해 코로나 걸리면 아프니까 아프면 유튜브도 못봐 유튜브 못보면 내 조회수도 안 나와 오늘은 너희들한테 영어를 잘하는 법을 소개해줄건데 이 영상만 보게되면 지금까지 썼던 영어 공부 다 필요없게 된다 난 사실 잉글리쉬 할 줄 모른다 이 서브탈툴스 내 친구 빌게츠가 넣어주는거야 My best friend 빌게츠 와우 어메이징 My best friend 빌게츠 어제 마이 컴퓨터 바탕화물 깔아주고 갔어 와우 어메이징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만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거 아니잖아 너네들은 남친 여친도 없는데 맨날 보라에 보라에 아이 퍼플리어 아이 퍼플리어 자 수업 시작하지 Let's start 아 근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료는 내놔야지 수업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쳐 자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수업 집중해야되겠지? 영어 잘하는 팁 넘버원 영어 잘하려면 워드 많이 외워야돼 워드 이스베리 인스턴트 우리는 워드만 알고 워드만 사용하더라도 정말 많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워드 이스베리 인스턴트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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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내가 워드 이렇게 강조했는데 나한테 워드베리 타이지만 틀 안줄거야 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내 비즈니스 인메 밑에다 적어놓을테니까 지금 당장 연락해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영어 잘하는 팁 넘버 2 두어 오오 님뿌렌드 외국인 친구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해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면서 영어 소통을 해야 영어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다 헤이 지오디스 지오디스 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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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라올 안자리 아니 너네들은 왜 프렌드 왜 안만들어 프렌드 메이킹 프렌드 베리 임포턴트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어 teacher 와이 아임 터킹 그러니까 이제 와이 지오디스 와이 지오디스 영어 잘하는 팁 넘버 3 뭐 니 머니 머니 이스 베리 임포턴트 생각을 해봐 머니 없으면 스쿨 아카데미 유아 못가 절대 못가 머니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머니를 항상 생각하도록 헤이 지오디스 예스 티처 도애브 머니 머니 이스 파워 머니 이스 베리 임포턴트 헤이 라올 예스 티처 도애브 머니 헤이 티처 예스 도애브 머니 헤이 스튜던트 선생님한테 대두면 안 돼 이제부터 시험을 한번 볼테니까 영어 시험 잘 풀어보도록 컨닝하지 말고 선생님 다 풀었습니다 어이 학생 시험이 이미 끝났어 아플리토게 멜리레셋때 사람비아랜 텐까나 과아람델로 우리를 모른데 튀어 튀어 아플리토게 메이네레셋트 다랍지한테 함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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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블록 야아악 하아악 하아악 자 오늘 이 영상만으로도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겠지 자 들었지 이제 한번 말해봐 아이 너네들은 맨날 이런식이야 다음은 중국인들한테 중국어 좀 가르쳐 줘보려고 중국인들은 중국어를 잘 못하는거 같아 분명 우리 선생님이 대화하라는 뜻이 리아오티엔이라고 가르쳐줬는데 나는 중국에서 리아오티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리아오티안 중국 사람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케알브이 피아오미 인도 사람보다 카레를 더 잘 만드는 케알브이 피아오미 너네들 이게 뭔지를 아나? 이게 바로 3분만에 만드는 한국식 카레이다 와 먹고 싶다 나 이거 가지고 인도가 가지고 팔아서 돈 벌려고 대박나겠지 와 먹고 싶다 안자리? 왜? 도유 원 투 잇트? This is the math class Fuck Fuck